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나가요 유진아 씨랑 상관없이 계약해주면 나랑 일할 생각은 있어요? 이제 아주 사기를 치시는구만 어차피 덕분에 사기꾼 된 거 아닌가 어이 여보세요 고생하시는 아버님 생각해서 그 되지도 않은 잘난 척은 그만하시지 당신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? 뭐요? 아니면 왜 잊을만하면 한 번씩 찾아와서 헛소리를 주절거려 헛소리를 주절거려? 나 참 두고 볼수록 말도 참 예쁘게 하시지 그러지 말고 그냥 계약합시다 나 같은 억소가수를 뭘 보고? 말도 엄청 예쁘게 하고 게다가 영어 발음도 좋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또 알아요? 진흙 속의 진주였는지? 이빨에 고춧가루 끼웠어요 어? 정말? 어디 고춧가루가 끼웠다고? 아 옷 갈아입어야 된다니까 아 저기서 갈아입으면 되겠네 실루엣! 아휴 삐쩍 말라가지고 뭐 어디 볼 게 있다고 실루엣? 나가 나가 재수 없으니까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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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마주 어딜 마주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의 남자 몸에 내가 나가 아휴 재수 없어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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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